짤 출찬 준비가 되어있습니다. 짤 출찬. 이 짤의 출찬을 찾아서. 아, 출찬. 진짜 범위가 정말 찐팬이라고. 이게 뭐지? 그래서 몰라서. 짤 출찬 준비가 되어있습니다. 혹시 동현이는 안 와요? 동현이도 몰랐어. 둘이, 둘이 뭐지? 하는데 범위가 아, 이거 어려운데 그러는 거야. 어려운데. 어려워. 박사님은 아세요? 가족이니까요. 첫 번째 짤. 주세요. 유명한 짤이죠. 지훈, 지훈. 지훈이. 3, 2, 1. 이게 무슨 돈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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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넋살. 실패, 넋살. 신돈. 정답입니다. 정답입니다. 퍼포먼스 없어. 퍼포먼스 없어, 퍼포먼스 없어. 오, 대박.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기분 좋았어. 뭐야, 뭐야, 뭐야. 제가 이기론이 정지훈 씨와 우리 초면인데. 너무 좋은 거야, 지금. 나도 몰라. 대박 짜리죠. 야, 이거 어렵다, 이거 어렵다. 대박 짜리입니다. 이게 선배. 누구예요? 무슨 짜리예요? 무슨 짜리입니까? 이게 그거예요. 웃는지, 우는지 모르는 짜리. 그렇지. 오해야, 오해하다가 차에 치이는 건데. 그러니까. 대박이지, 누구란 말이야. 가수 이지의 영화 데뷔자는. 영화. 영화. 킬러 타임. 우와. 80%입니다. 아, 주세요. 킬링 타임. 정답입니다. 우와. 뭔 상관이야, 이게. 또 노래야? 아, 또 노래가 나오네. 자, 퍼포먼스 있습니다. 퍼포먼스, 퍼포먼스. 뭐야, 우. 자, 울어요, 웃어요. 잘한다. 웃어요, 웃는 거예요. 울어요. 우는 거예요, 웃는 거예요. 미현방어. 성동일 퇴근 잘. 보여주세요. 빨리, 빨리. 정답, 정답. 지훈이 정답. 지훈. 추노. 아닌가? 맞지 않나? 실패. 아니, 추노 때는 이가, 이가. 자, 지훈 씨는 알아야죠.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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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훈이. 장옥정. 장옥정? 장옥정? 끝이에요. 그 뒤에 더 있지. 더 있지. 더 있지. 지훈아. 지훈아. 더 있지. 무슨 무슨 살다인데? 이게 안 들어오는 사람이 많죠. 이게 안 들어오는 사람이 많죠. 지금 범이 손 들었어. 쓰리. 투. 원. 실패. 범. 장옥정. 사랑에 살다? 초담입니다. 초담입니다. 초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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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훈아. 미치겠다. 제수 씨가 또 출연했던 드라마고, 그렇죠? 방송인데 또 제수 씨까지. 저렇게까지 꼭 친한 척 해야 돼요? 아니, 꼭 한번 초대받고 싶어서. 앞에 사랑 하나 못 가르쳐줘? 이렇게. 간절했던 마음을 그대로 담아. 이번에 마치면 됩니다. 저도 굉장히 좋아했던 짤. 오케이, 오케이. 보여주세요. 자, 자, 짤. 자, 자, 짤. 어떤 짤인가요? 피오. 연애가 준 게. 뭐라고요? 연애가 준 게. 실패. 딸이. 난해. 화질이 그쪽이 아니야. TV 한밤의 연애. 천천히, 천천히. 뭐라고요? TV 한밤의 연애. 실패. 비. 빈. 한밤의 연애. 전남의 연애. 전남의 연애. 전남의 연애. 전남의 연애. 전남의 연애. 한밤의 연애. 한밤의 TV 연애. 전남의 연애. 왜 나만 그래. 왜 나만 그래. 예, 렛츠 고. 와. 여러분, 크리스마스 특집. 대박이다. 정지훈과 함께합니다. 렛츠 고. 우리가 사랑하는 노래, 라이어리즘. 크리스마스, 크레스마스. 캬 Ceruck, 크레스마스 cunning Bus. 안녕하세요, 크레스마스 하는 발사입니다. 소금. 야. 그럼 시청자 여러분, 크레스마스는 드로그 업 그리 Э꿍까지 계속 적응해주세요. 우리 CS Kings Angels Trust.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